야 해설 도와줘 개새끼야 원래 그런거는 해설한 사람이 말해주는거야 니가 해 그러면 난 캐스터할게 자 이제 존칭 씁시다 자 줄리안 저기있어 아이 아니 그 줄리안 메인 고정 유저인 124레벨 아 이거 일부러 꺼야돼 어 꺼써 꺼써 적게이방송인데 어 지금 라스 라스 지금 고정캐릭이랑 내 목소리가 지금 집밖에 들리면 안되는데 라스레오랑 줄리아레오 시작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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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게임소리가 하나도 안들려 아 시발 배경으로 한 소용이 없어 오 짜짜짜짜 오 쌍기각 바운드 바운드 바운스 바운스 망설여져 오 콤보 잘 때렸어 역시 엘파라 성림 아 레이즈 버리고 아 그냥 말해봐봐 아아아아 이제할 테스트야 걷기 걷기 너 말을 안해 너 내 말 안들리냐 아이 개새끼 여러분 여러분 내 말 들입니까 아이 아 엄마왔어? 흐핳핳핳핳핰핳핰하핳핰핰핳핰핰핰핰하핰핰핰하세요 어휴 효자 효자 낳, 낳둥이 뭐야 벌써. 야, 영범이 하는 다음 줄 가져갔어. 우우, 시간. 어우, 치열해 치열해! 야, 하루하마. 아아아 아우, 잘들리네. 개새키야! 똑바로 해. 어우, 너무 잘들리네. 치킨값으로 해, 개새키야! 야야야야야, 호모피나 호모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아. 저 좀. 왜 저거. 무슨 말을 도모한다고 했었는데? 할말이 그거 할게 없냐 개새키야? 아, 개, 개시, 개, 실패해? 극살나고? 아 저 콤보되는 부분 아님? 아아아아 상쇄에에에에에에에 야 이 형범이 어떻게 된게 뭐야? 쟤 빨간단이라고는 하는데 빨간단? 여러 캐릭 빨간단 어? 아 나금성 나금성 용돈이 적으냐 오 흘렸어 흘렸어 야 파반이 예상되는가? 아 여기서 맞았으면 X됐다 내금성에 깨진다고? 아 그거 토크온있지 토크온 그 뭐 스피커가 있는 화살포면 어 좀 열해가지고 한 40%정도로 낮춰 이제 해봐 어때 얘기해봐 여보세요 야 아 여보세요 그래 야 X발 야 야 들케 확실하고 태그 한공 야 이 벙어리야 뭐 말할게 있어 저 레오랑 레오랑 싸는데 아 야 나 음소거했다 크흐 Catholic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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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기아가 야, 두개 잡아? 아이, 기아가 나발이고 지금 야, 영범위 입술도 잘해 아, 그러면 이... 나탄을 왜 이렇게 못해? 나탄을 못하는... 아, 아, 바운드 실행! 아, 바운드 실행! 나이스 커킉! 나이스 커킉! 역시 정신 커킉 빨간 단위래 여러 캐릭 빨간 단위랑 한 캐릭터 한 캐릭터 파란 단위랑은 틀린 부분? 넌 모르지? 미안하다, 어플 안 나갔으니 오! 쌍장... 콤보 콤보 캄보! 심사단! 여기서 이제 아UCK! 작 것이 못 부었어요! 씨발! 그러니까 약간 피가 많은 많은 부분 와, 아, 어어? 영범탈! 으오오오오오오오오! 씨이 바아아 영범이 대바 나타니얼이 제일 못하네 진짜 영범이 대박 절치는게 선생님이 지금 뭐하시는 부분? 나타니얼이 오프 파란다리지? 보라단이야 보라단 보라단이라고? 그래 지금 그렇게 잘했어? 야 손님 지금 말씀하셨다 렉보소 아 넌 내 탓이야 못하니까 지는거지 아 제일 렉이긴 있어 멈출수가 없어 전에 그 풀면할때도 렉이 있어갖고 멈췄어 괜찮아 서로 렉이 있는거잖아 오케이 고고고 자 3판 2선승이야 여기서 영범이가 한번 더 이기면은 정친농기가 성리면 이제 아웃 패보러 가는거지 근데 녹화하고 있는 부분? 아 지금 동생 대기하는거 아니야? 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톨톨이가 하고있어 좋아 좋아 조율에게 동생 대비 가나요? 자 호거 스트라이크 아 근데 마지막이네 첫번째 경기 디아트문의 철권 안함 vs 정치농계 선님 라운드는 디아 철 아닌 한 라운드 가져갔고 아 음악에 들리냐? 난 안들린다 오 와 자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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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발 렉뽀쇼 이씨발 아 저놈에 기워지자 아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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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죽 잡기 아 잡기도 높으네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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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기 고장 개꿀 나이스 싸기가 컴 컴보 아 하지만 이지 지옥이 저기에 돌아다니라고 아니구나 나도 저거 벌몰이 한다 저거 앉아서 그 앞으로 오른발 왼발에 벽강시켰어 죽음 죽음 나이스 나이스 정치농계 선님 아 잡기 높으네 잡기만 좀 이기겠네 이 시X 다 널어보이냐 어 아니 잡기 하면은 이 시X 패드링 일쌤는 새끼가 뭘 잡기만 하면 열다고 아니 돈이 걸린거는 잡기도 하면 안해 넌 돈만 안걸렸는데 왜 사람 욕을 하냐 돈이 안걸렸는데 왜 잡기를 하냐는거지 나는 아 돈이 안걸렸는데 왜 잡기를 하냐는거지 왜 진짓빨고 하냐는거지 어 왜 진짓빨고 패드림은 왜 하는 부분? 응? 패드림은 왜 하는 부분 맨날 어머니 여쭤보시고 어 저 두름머리를 했으니까 솔꿈 솔꿈 아 픽픽픽픽 야 거기 진짜 드리콜을 돈을 쓴다 진짜 뭐 콤보를 다 쓴다고? 오케이 키를 쓴다고 둘다 글쎄 너는 콤보메이커? 내가 석 내가 30분만 안쓰려 해도 저거보다 잘쓸 에이 설마 담배좀 빌게 야 나타니아에서는 역시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막 시작하자마자 4LK 마녀하네 뒤엔발 한판에서는 그게 최고야 아 그래? 하긴 월투네보다 카운트넨은 콤보나지니까 너 줄리아 렉맥 몇판이나 봤어 이건 뭐야 내꺼? 어 나 맥맥 안했는데 그걸? 이런 시가 그러니까 모르는거야 너는 맥맥 그 플레이 스타일 음 야 주사툴? 벽광 벽콤보 잘 넣고 근데 아 왜 굳이 오타바운드 하는거야? 저툴? 저툴? 4타바운드? 4타바운드하고 파트비룩하는게 더 세잖아 파트비룩 아닌가? 그거 하는게 더 세잖아 벽에 붙이고 그 레이지 아이 벽콤보를 바운드 써야지 그게 최고야 그 세븐원팀 꽝꽝 해봤자 똑같을거야 야 가져갔다 자 과연 누가 승접으로 할 것인가 근데 하이킥 켜가지고 6바운드하는거구나 그냥 티비엠 지리 바운드하니 더 세지않아? 파크 다 탁 나한테 줄래야 물어봤자 몰라 음 태그 쎄거 같은데? 나는 태그 원때 호혜심주 5박 넣고 좋아하던 사람이야 야 그건 뭐야 병중이가 뭐야? 곽도가 그거잖아 그거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방송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거야? 어 아무도 대답 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알짱 엉가리 지금 내 제보에 의하면 알짱은 밥먹고 있는데 20명이라고? 아니 아니 아까 왔고 있는데 연락해봐야지 어디야 알지? 아 아 아 아 아 좋네 하 자 1매치 지금 서로 디하철한 Vs 나타내해 1대1 상황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좀 도와줘 개새끼야 아니야 방에 사람이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다음은 렉스 렉스 확실한 거는 제 영범이가 렉이 좀 있어 난 2매치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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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응 안으로 나도 멈췄었나? 자 1피 나타내 2피 영범이 어 코스튬 바뀌었어 샤방샤방해 야 저거 들켰냐? 근데 코스튬 원래 어깨 하나가 나중에 바꾼 거지 보호생만 안 된다고 보호색이랑 근데 저거 올 흰색 아니야 저거? 여기 머리 넌 흰색으로 보이냐 저게? 저게 올 흰색 아니야 나름 아 저게 흰색으로 보이냐고 스타킹이 흰색이겠지 이거 나름 보홍색이랑 흰색한 거야 나는 모니터의 차이인듯 아 아 타물이 존별하네 물 돌려야 될 잘하는 거지 역시 정치동계 성능 와 소름색하는 거 봐 하늘이 흰색으로 파일이 흰색으로 하늘을 흰색으로 하늘을 흰색으로 하늘을 흰색으로 파란색 게임 같은 게 좀 낮춰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여 야 저거 좋다 웜톤 막치기 아 근데 라스가 너무 간만 보는 게 아닌지 존렬하게 스톰을 말았다가 샘새대고 하단 걸다가 디사킹 맞고 진짜 근데 저거 삼니라 쓰는 게 많더라 저거 땡땡 대우에서 한 번 치는 거 자 레오레오레오레오레오라 밟아야지! 남자답게 밟아야지 그랬던 뭘 밟아 보수들만의 심리가 있는거야 저거 저건 좀 나 좀 처먹으려고 내가 봐도 되게 못했다 아 용보 용보 근데 진짜 팬이 있어 레이지 레이지 끝 끝 끝 끝 끝 저거 7 그 수오른선인가 구혜선인가 아 넘어갔어 여기가 너의 교육의 장이 아니고 넌 해설을 하기 위해 여기 온거야 개새끼야 너는 해설 좀 해 개새끼야 기술 물어보지 말고 난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당근이 기술 물어보는거 못봤어 아 당근이 뭘 물어봐 그 리리만이랑 그 누구야 누구냐 걔 왕하는 애 뭐냐 내가 누구야 요솜 요솜 요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나 어 걔네 둘 데리고 야 당근 그 해세명의 해세를 못봤어 그렇게 하란 말야 아 근데 그렇게 하기에 좀 그런게 혼자 물어져 지금 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지금 몇 경제 예상합니다 대수네 대수 아니지 야 두판으로 끝나면 대수 있어? 봤어? 이래서 콘솔 봤어 꽂자마자 승단뜨는거 본적 있어 다 진작에 했기 때문이다 점수를 획득하고 오 야치파치 시X 복장버서 아니 뭐 부흥증 아니고? 너무너무너무 센가? 이거 부흥시키지 아이씨 근데 쟤는 콘솔충이 아니라 그냥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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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아 팩트시간도 짧은거 같은데 아까도 봉죽이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괜찮아 엉갈이 잡기 보고 풀지도 못해 어차피 오 데빌딩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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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다 역시 세 아우 진짜 꿈백 오우 세 세 세 세 야 역시 알짱 투 자 혼란도 가져가고 이 상태에서 오오오오오 왕손 아우 아 통발 10패어 X댔어 오우 바이퍼 차지 바이퍼 차지 아 맞다 맞다 저거 어렵지 바이퍼 차지 어려워 어려워 이 개새끼야 하나도 안 어려워 아 어려워 어렵다 어려운줄 알아 좀 아 그게 뭐 어려워 헤헿 에프로 안나가면 어려운거야 성강 보고 쓸 수 있지 어? 성강 1타 1타 맞은거 보고 쓸 수 있지 아 딕케 보소 바이퍼 차지가 뭐가 어려워 솔직히 야 그 콘솔에 아 저기 프레티스에서 좀 쉬운데 야 좀나 쉽게 일환도 가져간다 우스는 이상한거지 이거는 아 닥치고 있어 그냥 야 게임 해설 좀 해 개새끼야 tum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간냥 점프치돌 배 73 벽권 아니요 보드 transitions Uns근 buildings 물구멍이 없는데 생각 생각하고 그랬어 오디날락이 막혔어 기어를 맞는데 왜 정축으로 떠? 글쎄 아니 니가 물어본 걸 모르는 걸 물어보지 말고 해소를 좀 해 좀 아니 참을 건 짬이 있는데 그걸 몇몇아 짬이란 무슨 상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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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 니 밖에 몰라 오.. 끝났나? 죽네 딱봐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알짱 1승! 알짱 1승!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싸인가 그..그렇지 야 온라인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해봤자 오프라인에서 파란단에서 맨날 우는 애를 못 이기지 음 아니 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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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원갈이 패자로 가나요? 디아때문에 철과 아람이랑 하면은 박빙 예상됩니다 또 기다려야 돼 15초를 아우 안배나 피자 아 내 원자리 이렇게 심하게 발리네 아 내 공격이 아 내 시야 어 내 담배 엄청 고쳐 뼈대래 야 뼈대보다 알짱이 먼저 안주 아니냐 그래도 이제 비할때 알리사로 고통받다는데 그치 하단라인에서 서서 있는거지 왜이렇게 느리냐 사람 많아서 그런가 지금 피딘서부터 심리전을 하고 있는거잖아 아 내 꿈을 보는거 아니야 아 내 꿈을 보는거 아니야 겟레디 겟레디 그래서 카즈아버리고 랏을 골랐어 내가 너는 이게 뜻이니 너는 무슨게 아닌거지 탈흙을 다하는 조합이랑 괴무시하는 조합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뭐야 뭐야 잘못 고른거냐 에이 설마 설마 맥을 끝난다 끊어 맥을 끝난다 맥을 끝난다 맥을 끝난다 맥을 끝난다 마뜸이가 제일 싶다는 자칭이야 사진으로 치지는 않았어? Kurz 제일 많이 다니는데 가살에 나살이야? 원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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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내잖아 아 쟤때문에 또 30초를 기다려야돼? 대텍지 화장실은... 아 내일부터 극구하는구나 내일도 칸타빌레 아 재밌겠다 봤냐 너? 노다매 칸타빌레? 안 봤냐? 노다매 칸타빌레 안 봤어? 나 그거 안 봤는데 좀 문화생활 좀 해라 이 쟤 쟤 꼬머리 새끼야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나는 판타지 소설을... 그래서... 그리워 나 판타지 소설이 무슨 재밌는지 알아? 그... 뭐... 에이지 드래곤? 그런거 많이 불러 아 드래곤 또 언제적 드래곤이야 아... 그거 워라드라마잖아 아... 신발 입는다 쓰자 정말 이렇게 누구야? 신문경 너무 좋아 써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니 위에 올라가는 오른발보... 오른발이면 맞잖아 풀 때 해봤어 알찬 쟤 모르길래 그냥 넘기길래 왜 시비냐고 아 쟤 나 풀무 해봤다니까 아 왜 시비냐고 쟤 모르는거 같길래 친절하게 서준건데 쟤 또 니네 집에서 루니까지 했었잖아 오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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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파치랑 라벨진 내가 누구의 집에서 쟤 루니까지 했었잖아 1대 라벨진 0상황 누가 과연 승자조로 패자조로 할 것인가 루니 진짜 게임 아니야? 나 안보여 안보여 뭐가... 아휴 또 맵을 저런데 골랐어 아 몰라 그냥 알아서 해 저 감정분리 하나 있어야지 페널티 하나 페널티 하나 어휴 꺼 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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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보 와 쎄다 어후 쎄 확실히 쎄 아아아아 아훗 건달파 만렀기 진짜 이제 하단 한번 이제 하단 한번 반대 TI 권달파 역시 오프라인 수신의 위험 건달 파 건덕아 잠밭이네. 아 잔인해 잠밭이네. 잠밭이네. 모든 걸 이기겠다는 이지. 그의 이지. 원가리 무릎한테 어우 마신. 야 역시 가비쎄. 야 원가리 예전에 무릎한테 10대1로 발렸잖아. 10대1이 10대1. 그치 그것도 2. 1년을 거의 받은 듯한 거잖아. 파티보고 올라왔나? 무릎이? 그래서 매너남 드립치고.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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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건달파. 아우. 가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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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윤다. 노킹 노킹. 성공했어. 두둑이 성공했어. 벽개. 벽쎅? 쟨 벽개는 거 몰라. 무조건 헤문지요. 헤문지랑 마무리. 나도 아는 벽개 문제를 왜 모르지? 아 모르는건지 신경 안쓰는건지. 오우우우 깜짝이야. 그런거 없어 니겠다는건가? 아 아 자라 진짜 다 그랬지만 맞죠 레이지 레이지? 레이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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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너무 얼뻔 아니에요 아아 뭐야 저거? 앉아서 맞으면 떠 저거 처음 봐 레이븐거잖아 아 콤보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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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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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ㅋ 엣 ceux거는olithic은? 아 그래서 사람이 하더ห curvature 위에 사람이라고 하다는 말 있어 맞대 아우 진팔차에 앉으면 너무 아픈거같아 진짜 안아줄수도 없고 왜 안안지? 안앉은데도 아프고 설제도 아파 외부 뒤로 안미는부분? 저거 태그원데 개살갠는데 진짜 아 벽빵 죽었다 아 벽빵 죽었다 아 벽빵 죽었다 딱 봐도 죽었지 이거 몰라 어쨌든 이긴거 확실해 2대1 와감하게 하나도 없고 잡기 잡기로 가버렸 몇대 많았다고 피가 많냐 야 저 밟퀴 뜨는거 알아? 어? 십사래 처음 알았지? 십사라고? 아 이 뜬다고? 아 십사라고! 진이면 띄우잖아 아 그래 드라 발길은 아니면 12인가 그런데 해야지 15인가 16이래 16 16 대박이다 드렁허퍼 들어가는거 아냐 집팔치 맞게 16이래 막으면 무조건 띄어야겠네 근데 막어 실수 좀 막아봐 막으면 적 없는거 같애 그치 그 능력이 차이 불제능?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승자족 나탄이의 알짱으로 굳혀집니다 야 야 뭐부터 해야되냐? 패자줘? 뭐뭐해 뭐부터 할까? 응 알았어 알았어 너 택센 옛날 대회 철권 파이브대회 때 승자 상품이 5만원이었어 참가자가 80명 넘는데 알았어 이 씨발 정인대회 무시하냐? 야 맞은데 뱅크시어 갬부 어차피 개그맨이 없지만 시작하지 아 다시니 아 이 씨발 안들려 오오오오 강해 처음부터 강해 어우 처음부터 직두 양잡 시작부터 잡기 나왔졌어 야 잡기는 대회는 잡기가 최고야 야 야 뭐 대회 나가면은 완전 그냥 피드립으로 그냥 일삼을 뜯 어어 창문 진짜 창문 바이퍼 차지 아이스 아 죽었다 이건 어어어어어 막강해 역시 역시 오프투신 투신대 컨설마진 근데 지금 보라단이랑 파란대 깨무는거 아님? 파란대 거의 끝물이랑 보라단 파란대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랑 하는거지 사실상 데스네 글쎄 두판짜리 데스 아휴 내가 졌다 두판짜리 데스 대스 Zack 호우 윽 벽 안전하게 벽으로 보내고 선비 청각 앟 17 4 현상 달 today 됐응 저거 후보소 있잖아 14! 14야 어? 앉아서 하단 긁는거 맞지 레오 하단 긁는거 14 14 중신아 어 보물 삐삐삐 박치기 진짜 진타치 안보이겠다 토토 오오 intel 참기차끼 안보여 저땅 저거 봐됴 거거 호D 25인것들 공복gano coin 소ур 민지비야. 니가 미안한 거를 철권 탓하지 마라 lunTechen부한게 미안할 자격도 없어 너는 combining football hge 고산처럼 그런 자격도 없어 남 못해요 아나 저거 하다 이탈은 진길없더라 정확한 부산 넘어갔으 시정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옵 legislature 역시 짬철권 약복 않췄어 약보 비례반 안일어났어었 일어왔서만 젖된거 아니야 구민기? 저거 güven 맞으면 무조건 뜯은거 아니야? 레이크호가 너 능력하게 쓴 거 아니냐? timing 끝난거 아니지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 더 해야지 어 이거 한 판이야 알짱이 한 번 이긴거야 가물감물하다 지금 지금 툰데떡으로 알짱이 한 번 이겼어 이제 나태리 형님 원래 한 판 지면은 그 본 실력을 발휘하시는지 아 근데 나태리 진짜 못한다 일병 영종목도는 무너지고 패배로 하는지 그거는 오직 하는 말이야 그 킹덤 봤냐? 마라책 춘추 영국시대 그 마라 안받냐? 또 요 마이크까지 지금 니 마이크 이제 좀 깨져가지고 지금 해석하면서 듣고 있어 여러분 내 목소리가 깨집니까? 아니 나는 토크홍을 하면서 듣는거잖아 나는 왜 내 목소리 핑계대느냐? 나 토크홍이 쓰레기인거야 왜 내 목소리 핑계좀 내가 왜 내 목소리 핑계대느냐? 이리완지 다음 공연을 준비해 강퇴 나 그림방송 그 뭐냐 마치 업체의 매강태에서? 재수 없었어 펜타치? 코스튬이 계속된 것 같아 2라운드 시작하다 2라운드 자킥 풀었어 아 저걸 풀게 준다 했는데 아 뭐 풀었어 아 저놈이 하잖아 진짜 아휴 3라운드 2타 기술은 절대 안쓰 기상으로 카운터가 왔어 오 카운터가 왔어 야 니가 나보다 본인이 빠르냐? 응? 초코는 약간 좀 딜레이가 있을걸? 아니 내가 방금 본거는 넌 이미 소명하고 있어 어떻게 된거야 이거? 전견증명이지 전견증명 아 콜드가 진짜 덜 받았어 쇼핑 투색같은거네 저거 어디서 다고? 저거 2개 아니야? 저거 마이너스 10이야? 저거 2개 아니야? 아 아 처음으로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제 안갔네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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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티켓 좋아좋아좋아 역시 알짱 코믹기 아 아 어 농재손님 지금 이렇게 호물에 공격, 공격 막 하는거 오랜만에 보는거 같애 아 마치 지은손과 게임했을때 오 하하하하 야 아 카자하네 퀵이지 보치기 또 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욕심부렸더 사이루이 야, 백방 존나 갠데? 발동 11이고 오, 눈차 갑자기 날짜기 말리는 불이구요, 갑자기? 근데 아직까지 유리해, 그래도 1대1 상황에서 한라운드 가져가고 있으니까 어? 저 탓 쏘기야되는데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아아, 역시 농가사님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각이 몇가지? 저거 shoot em super 여기서 cứ 뭐냐뭐야 오,시발 않두워 옙 뱌 어떻게 될 것인가 어? 태그 캐치를 잡기로? 발기 아 과감해 과감해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저거 막히면 뜨는데 과감하게 쓰네 어허허 나이스 나이스 2대2 어떻게 될 것인가 야 2대1 나오기 전에 끊어버리네 어 이제 풀었어 자켓 풀어봐 아 아아 날려버릴 것인가 창문 한번로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야 창문을 지금 어떻게 쓰냐 안전하게 퇴근해야지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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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두번 두번 아 부스터 부스터 끊겼어 아 부트구나 부트 아 답답해 아 딜키바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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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꾸밖 다단 뭐야 뭐야 ety 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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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는가 기와 역시 대박을 노리는구나 흐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떻게 됐지 그만 어어허허허허하 못가 아우 와아 알짱 카엘진 대 라스레오 더 이상 질 순 없다 더 이상의 폐별을 용납하지 않아 철제의 영혼이 흡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과연 폐쇄서 누가 이길까? 아 왜 이겼으니? 아 아 시작부터 짬발 아 오오오오 아 까비까비 아 아 유네 맞춘건 좋아한데 아 나 진짜 수준 떨어진다 어우 어우 짜 어? 가운드 아 아 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대 뭐야 뭐한거야? 몰라 뭘 뭘 위한 바운드인가 태그도 아니고 벽하면 부집어가도 자 과연 어우 역전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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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갈이 이렇게 무너질것인가 어우 어우 초풍난사 초풍난사 아 서전의 마무리 아 아 스팸링 맞았어 아 생스톰에 맞고 가운드되고 가운드 어 벽꿈 맞고 꽝 어 왜 꽝 왜 꽝삐이? 일부러 안쓴게 아닐까 글쎄 빨간단의 심리인가 어우 렉걸리는거봐 어우 렉 아우 야 렉 영법이 짝이라니까 진짜 자 나이스 늑게 아아 벽때문에 콤보를 못때리고 외초 픽살 오우시발 깜짝이야 자 그러면은 어우 렉 어우시발 아 이 아재 인터넷 바꿔야 아 어우 뚝뚝 공개 아 아 저거 뜨는거 아니니까? 뜨지 근데 디테일 실패합니다 원 투 포 쓰리 헤벤즈 자 벽신리 어떻게 겪으신가 오 오 오 라 카운터 맞았어 라 카운터 자 원가리에 2대 뱉을 수는 없다 렉 때문에 자위대 피해보는 부분? 아 어우 깜, 오우 소름 presidential 어면 dieser 나이스 뭔가 된다 잘하고 파운드 시키고 바달 레이저가 역시 좋지 오오 안해 아아 야 이거는 서서 콤보 맞아줘야돼 맞아줘야돼 이거는 진짜 영공은 렉 도난 심하다니까 진짜 심하다 자기 렉이 아니래 나보고 왜 멈추냐 영공 재렉인데? 야 그거 듣고 그러면 안되지 야 멘탈 무슨 두부냐? 솔직히 렉 때문에 못든거니까 멘탈 두부인듯 아 근데 바운드 시켰으면 지지는 않았는데 멘탈 두부인부분 아 아 콤보가 아쉬웠어 아 저거만 보면 기상킥인데 아 기상허퍼인데 아 레버 빈건 진짜 아니다 그지 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브리스 해설위원 아 근데 그거보고 싶다 개새끼야 좀 대비까지 하고 기상허퍼에 가지고 레이저 맞추는거 아니 니 보고싶은건 얘기하는게 아니고 오 저게 왜맞아 시경진을 깊숙히 쳤는데도 맞네 아니 저게 왜맞아 원래 공천각이 시경진을 잡아 풍신효과는 아니 저 엉덩이잖아 왜 왜 아 지민이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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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지 게임은 아니야 이건 졌어. 아 기세를 모르네. 아 진짜 게임하는 모습이랑 해설을 하니까 힘들다 진짜. 야 봤냐 못 봤냐 지금? 야 멘탈 망가지니까 그냥 이제 기억하고 카운터가 안 나고 안 맞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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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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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야 지금 어 이거 이거 내 멘탈 퍼? 아하하 으 눈물 저 저건 일부러 하는건가? 쟤 맨날 저거 하더라 저거 한 다음에 심리인가? 심리는 아니지 헤븐즈 다음에 시민 못 가나? 저거 로? 으은 아아아아 디아 때문에 철을 거 나 나아 진짜 그 철거 안 하게 생긴 ить 스타이클 16강의 이 존 최종전 시작합니다. 흐흫핫핰핫핰핰핰핰하핫 아 빨간 이름이랑 파랑단이네 그치 시작하지 레오 쥴리야 아이 레오 제시대 데빌진라스 흠 흠 아 양초보 쟤 뭐하는거야 야 게임 시작한다 시작한다 나 타넬이 지면 사람이 아니지 오 드레스코드 어 오 오 오 신기한 신기한 패턴 안보여 안보여 쟤는 근데 그거에다 그거 안해도 뭐 풀어 어 히터만 맞네 야 역시 공부 세게 때리고 아 이 히힛 하려고 이거라는거봐 지산문이야 지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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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 원래 상단인데 버버렸으면은 중단되더라고 아 지산문 아저 그 어 앉아서 쏙 가는거 어어 저 원래 중단아니야 아 아니 그니까 버거였으면 이타가 중단이 된다구 오케이 아 원래 중단아니야 만트라세키야 원래 중단아니야? 마트라 새키야! 어어어엉 봐봐 원래 중단밖에 있지만 2디기 돌아가는거잖아 아 그래? 참할정신이네 진짜 야 이제 끝났어. 끝났어 봐봐 에이 나탈렉을 이기네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 역시 플 вним중을 자지하는 나탈렉 아 근데 이건 뭐 웡날에 이긴거 같아 이연승돼있어 에이, 그런거에therean remote 아, 상구! 오? 자, 또 한번데리고 아, 이곳 아, caregiver 오, 오, 상장 아, 상공이다 그래도 오오ㅓㅓㅓ입니다 저거서 이상하게 거... 에이, 아파트로 나온다던데 뭐고 오오오오오오오우 으어어어 어이씨 깜짝이네 아 Ara- 아이고 아AAAAAAAAAAA 아이고어오어어 아 wr 아이고 이렇게quote 나이스 야 아하하핳 하핳 뎌 대박 야 이대로еци지 않아 어우 워 싶은할 카운터 아 뭐야454 으어어 패턴인가 모든것은 이것을 위한 아 반역기였는데 오 레이지 숨 났어 이씨 오 쎄 킥발 카운터 아 귀여워 잭 잭 잭 잭 잭 반복을 격머리를 안하네 그냥 글쎄 벽이 예측이 안되는게 아닐까 글쎄 벽이 예측이 안되는게 아닐까 긁어서 그래 긁어서 오오오 2대2 2대2 야 씨 젊음의 도끼 아 과연 과연 엠? 아아 저거 왜 맞아? 야 너한테 스패밤어있어 이씨 방송국 늦게 하설경 아아 ㅈㄴ나 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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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자네여 가운데라고 줄서트 오 카운터 온갱 자 개그여갖고 도루진이 할 bible 있다가야 야 할 W 이제 치 mont 이이의 이이 cela 아이고 이상적인 마왔네 아유~~~~ ZA 최종재 한 라운드를 나올 당내 성림을 가져와 성림을 그냥 2대0으로 그냥 없애버리니 아 wet 10초만 기다리면 2차전 2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봐봐 진짜 김모리스라서 가능한 해설 수준.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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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간이 산대 떡으로 발렸으면 좋겠다. 카빌진 카빌진. 라스 버리고 카제하러 나왔어. 야 그 풍류로 하기 힘들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후드 철공태에 별난 건 많았으면 좋겠네. 어 뭐야 뭐야 뭐야. 내가 렉이냐? 야 너도 그렇지. 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나 게임 시작하니까 벌써 피가 반피까지 있어. 그 이후에usta. 으허허헣. 여기인가. 초 초. 오오오오오오오. 아 귀여웠고. 아 힘들어. 그 마락을 진짜 좋아한다. 아 앉아서 맞아. 계속 지지않아. 이이이이이이. 내 총풍을 맞아라. 땡땡. 아 이거 맞았어. 아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죽나? 안 죽어 아아 가드 됐어 야 너 아 탄성하지마 내가 알아버렸니까 아 끝났어 데리지마 철수한테 데미지 모서 뭔가에 진짜 무리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한 주 만에 끝났어 쌍기약 한번 나올 때 살았나? 쌍기약 맞는 틈을 줘야지 쓰는거지 쌍기약 맞춰서 아아... 오우... 요전에 한쿠마 레오할때 태킹크래쉬에서 그때 똥발이 저거 초풍으로 실력이 최고였는데 아!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온초야 아 기온초야... 무료발 바보 틈을 줘 오오 양잡양잡 성공 초박치기 에헤에ее에에에에에에 에상경은 맞고 어... 삥인가? 오오오오오 튀김지 바아 날려위질하고 오지마 개새끼야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 안됐어! 대박! 어우 죽였다 저러다 안죽으면 어떡할라고 저 콤보에 신경쓰길 오허허허 위네대박 위네박 자 배분좀 맞추고 조박치기! 벽꽝! 끝났어 위네들시킬수없다 왕가래의 반격의 서막 위네 Panther 시작촛풍 위네댤eth aph 동생이 대리사업해진거 아니야? 동.. 동생이면 진작에 발랐지 생각좀 어? 님아 생각좀 응? 야 동생이 했으면 진작에 발랐겠지 뭔가지 동생임 아니 계급을 동생이 올려줬다고 아 대리? 머리? 머리 머스? 아니 어 그니까 그렇게 5 4 3 2 1 고! 에효 에어충? 이번 추석에 에어충 많이음 아유 프린스 음악 어떻게 갖고 온거야 지금? USB로 저기 노래 다 와갖고 투스에 꼽은 다음에 테켄 튼 주고 와서 불러오면 돼 가면 안 될게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온라인 게임 비디오넣기 해야지 트레이드이버 조합은 똑같애 카빌즈인데 라.. 줄리아.. 레오 자꾸 라스나가 나 좋은숨에 줄리아? 좋지 당연히 태그투 개시시.. 사기키마 맞서하다 개 털르더니 또 또 또 이래 아 ούμε 감시 한대 얼마 됐다고 와 아! 아! 어어어어! 아아! 아, 죽일라고 하고 있는데! 죽일라고 딱 벽머리 한건데! 아, 그렇게 좀 아쉽다! 나락꽝! 나락좀! 아! 아! 아, 어떻게 그렇게 안 돼, 지금? 어, 그렇게 안 돼! appears forever 저번엔 음악이 반드시. 음악이 랜덤으로 나오는거야? 음악이 랜덤으로 나오는거야? 웬만한 틀려 설정해갖고 오우 아 뭐야 필살인가 왼잡 아 성공하고 오심만은 안맞는 부분인데 오 컵킷 아 벽까지 안되네 오오오오 아 벽까지 였어 자 레이지 풀쓰 오오 악마손 오 상단에 피 도사기 아아 엉갈이 이렇게 무더지나요 제 그 호보 스트라이크 처음 한다고 했을때만해도 우승은 자기꺼라고 하지만 17점전에서 너무 센 상대를 만나네 아 나락 마우스없는 나락 팩트시 치고 있는데 나락하는게 제일 얄밉지 야 이렇게 상터치 에잇 왜 성공 안하는 부분 쌍개가 맞을 뻔했다 나이스 죽어 죽어 호민기 노른자 어 잡기 잡긴다 잡기는 작업이 아니네 베지트 뭐야 베카르트 가문 그거야 오우 오우 아아 근데 동기는 10대 1인데 호민기 고절함 아 안 죽을거 같은데 죽지는 않겠지만 아 아 오우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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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아 아우